다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종일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서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로 누린 에벤 에셀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 드리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위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예술 때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왔어요 블레셋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원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모두 응답을 누리고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루속히 우리의 기도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위기 가운데선 이스라엘입니다 위기 가운데선 이스라엘 모든 사람 또 모든 나라 모든 시대는요 위기 가운데 있어요 10편 119편 109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10편 기자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10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는 활란이에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위기가 있습니까? 디도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도다 그랬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위기가 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흑암의 세력이에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위기 가운데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가 있잖아요 3회 열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불렛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룬 곳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에 믿음으로 도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곤략과 싸워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또 한 시대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의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요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뭐였습니까? 예레미야의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중에 있었어요 역시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원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포로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오려움을 겪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응답을 주셨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정말 포로로 또 우리를 감옥 같은 문제로 자꾸 힘들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온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했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국가적인 위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모든 개인과 가정과 또 국가적인 문제가 전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불러올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라와 시대를 살린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와 시대를 살린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시대의 문제는요 나 한 사람이면 되어져요 우리 한 사람의 기도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정의 기도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든 문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와 시대를 살린 기도자들 중에 특별히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는 온약 없는 기도를 드렸을 때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약을 잡고 정말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무엘을 아들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은 온약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신 이 온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나면서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 제스장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개시를 듣 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온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사무엘은 온약을 잡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 사무엘에게 응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9장 8절과 이사야서 또 38장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찬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승이 하나 이사야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약입니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고 온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의 기도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응답과 크고 은밀한 일 이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 기도로 에베네셀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증거로 에베네셀 도움의 도를 이렇게 기념비로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해 주신 강단 메시지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든지 또 아니면 마귀의 유혹이든지 우리는 이겨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시험이든 또 마귀의 유혹이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 흑암의 계략 이것도 우리는 이겨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원약을 굳게 붙잡고요 믿음으로 이겨야 될 텐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기도의 파워 또 말씀의 파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모엘처럼 이스라엘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서요 에베네셀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 오늘 주신 말씀 기도로 누린 에베네셀의 응답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온종일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예배와 지역 모임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 오력과 성령의 충만 또 메시지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인과 가정 기도 제목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온종일토록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불레색과 승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 나라를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보금 확장 때문에 하루속히 이 문제가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특별히 단임 목사님의 말씀 준비를 위해서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